올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수출이 내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오늘 내놓은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각각 4.7%와 6.3%로 예상했습니다.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액은 전년보다 5.4% 증가한 1조 1,100억 달러로 2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관련 산업에 투자가 늘어 전년 대비 8.8% 증가하면서 단일 품목 최초로 1,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무역협회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수요가 회복되고 IT 경기가 좋은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.